축하할 일이 있어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에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룸이 있는 식당을 찾다가 연말이고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호베가 극적으로 예약에 성공한 미슐랭 투스타에 빛나는 알라프리마입니다. 알라프리마는 이노베이티브라는 장르로 구분되는 레스토랑이에요. 미슐랭 투스타의 뜻은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이라는 뜻입니다. 강북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특히 저녁에는 차가 많이 막히니 그럴 가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알라프리마는 오픈키친으로 유명하고 이노베이티브라고는 하지만 제펜이지 이탈리언이라는 장르로 불리기도 합니다. 쉽게 풀면 이탈리아 음식인데 일본색이 얹혀진 독창적인 음식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저녁으로 가게 됐고요. 식사비용은 17만원대입니다. 와인 페어링은 5잔을 주는 구성이 11만원입니다. 합쳐서 28만원인데요. 한 끼 식사비로는 꽤 가격이 나가죠. 저녁 코스 요리를 즐기실 예정이라면 저는 반드시 와인 페어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를 하지 않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코스 요리들이 보통 주유 페어링을 염두에 두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인과 함께 곁들인다면 더 큰 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내 동석한 친구도 지난번 파인다이닝 식사 때 혼자서 와인 페어링을 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친구랑 제로 콤플렉스라는 식당에 가서 와인 페어링을 해보고 아 이거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룸으로 가게 됐어요. 6인 이상 예약에 대해서는 룸 차지를 받지 않고 예약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총 10가지 음식이 코스로 나오고 마지막에 차가 제공됩니다. 상당히 많죠. 메뉴판 아래 날짜가 적혀있는 것으로 봐서는 계절과 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 음식 연출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블로그 찾아보니까 단골분들은 이미 절기별로 찾아서 다른 음식을 경험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음식은 와인 페어링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입맛에 돋구는 식전주로 사용되는 프랑스 슈넥블랑이 서빙이 되었습니다. 보통 웰컴드링크는 샴페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알라프리마는 식전주를 슈넥블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슈넥블랑은 상큼하면서도 가볍게 마실 수 있는 화이트 와인이라 첫 번째 요리와 같이 먹기 참 좋았습니다. 보리새우, 코코넛, 라임이라는 음식이 나오는데요. 마치 일식의 첫 번째 시작인 계란찜 차왕무시아 닮았어요. 저는 이때 아 이래서 여기를 제페니지 이탈리안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요리는 샴페인과 함께 서빙이 됩니다. 서빙되는 샴페인 하우스는 디에볼 발로아라는 논빈티지 와인입니다. 생소한 생산자인데 비교적 신규 샴페인 생산자라고 합니다. 서빙되는 요리는 무늬 오징어, 캐비어, 포로마주, 블랑, 콜라비입니다. 요거트스러운 치즈만두 안에 캐비어가 있는 되게 재밌는 요리예요. 해산물과 상큼하고 짭조름한 캐비어와 함께 샴페인과 곁들이기에 아주 좋은 음식이었어요. 이어서 나오는 음식은 붕장어 찹쌀밥인데요. 흡사 스시아에 온 것 같죠? 이래서 제페니지 이탈리안이라고 하나 봐요. 쫀득쫀득한 찹쌀과 장어에 어색하지만 색다른 조합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은 달달하고 기름진 음식이 나왔어요. 방어, 배, 단감, 돼지감자, 콜라텔로입니다. 콜라텔로가 어색한 음식이라 찾아봤더니 이탈리아 햄인데 프로슈토보다 더 귀한 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네요. 방어의 눅진함, 단감의 달달한 기운, 그리고 단짠의 콜라텔로 햄까지 아삭한 식감까지 확보하기도 했고요. 꽤 맛있다고 느꼈어요. 다음 요리는 옥돔, 케이퍼, 무, 병수채가 올려진 핫푸드가 나왔습니다. 생선을 먹게 되니까 화이트 와인 한 잔이 더 서빙되는데요. 프랑스 지역의 샤도네이가 서빙됩니다. 이 생산자도 국내에서 그리 흔한 생산자는 아니라고 하네요. 알라프리마는 때때로 사케를 페어링하기도 하고 사케가 주류 메뉴에 있을 정도로 페어링 주류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네요. 자글자글 끓는 무쇠 냄새가 인상적이었고 따뜻하게 속을 데워주는 이 음식 덕분에 1막을 잘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잠시 고기로 외도를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네비올로가 네 번째 와인으로 서빙이 됩니다. 네비올로는 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바롤로의 품종이기도 한 강렬한 맛과 탄인감이 특징인 와인이에요. 이어지는 요리가 기름진 고기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들기도 하죠. 저는 그 다음 요리 이름이 채끝 등심이길래 스테이크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많이 놀랐어요. 육회가 나오더라고요. 개 눈 감추던 네비올로와 함께 흡입했습니다. 고기 요리가 하나 더 나오고 마오로라는 스페인의 템프라뉴 품종을 활용한 와인이 마지막으로 서빙이 돼요. 다섯 글라스 와인에서는 디저트 와인은 따로 나오지 않네요. 이것도 좀 인상적이에요. 이베리코 플루마라는 이베리코 고급 부유와 이탈리아 소세지인 살시차가 나오는데요. 살시차를 뒤덮고 있는 이탈리아 치컬인 라다치오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특유의 쓴맛 때문인지 많이들 남기셨어요. 이쯤에서 좀 배부르기도 했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골 스파게티가 나와요.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먹은 음식인데 생생한 굴과 골수수를 맛을 낸 파스타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후반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익힌 굴을 음식에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디저트가 나오는데요. 둘 다 아름다운 외관만큼이나 매우 독특했어요. 외관은 하얀데 라벤더 향, 단호박 맛과 거봉을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커피향이 가미된 에스프레소 마스카폰의 디저트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디저트와 함께 제공되는 레몬스카이 차도 좋았고요. 아마도 론에펠트를 쓰겠죠. 알라프리마는 이탈리아로 유학한 아시아인이 작정하고 마치 서커스를 하던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창의적인 음식만큼이나 와인 페어링을 하는 경험도 즐겁기 때문에 와인도 함께 하시고요. 특별한 날에 좋은 식사 경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은 넉넉히 3시간을 잡는 거 추천드릴게요. 2시간 반으로는 디너 식사 시간이 많이 촉박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